여러분의 마음을 잘 찾으세요 이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찾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찾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찾으세요 얼굴 예쁜 여성 귀 작은 명절을 자신감을 해주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랍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세기고 너 자는 얼굴이 예뻐야 인생 잘기가 쉽다고 그래서 비싼 곳으로 성형 백가로 달려가 인생 여자를 한 번 꿈꾸어 보지 행복해 사람들은 화를 내는지 고록 남자는 180cm 너 뭐야 인생 잘기가 쉽다고 그래서 나 가장 까들고 왜 신발을 신어도 170이 안 돼 아 아 아 이쁜 여자가 울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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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여산인데 얼굴이 예쁘다고 오늘도 소세지 반찬을 주시라 안주겠다는 걸 1, 2, 3, 1 울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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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은 키가 울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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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블라불럽다 울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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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